최근 삼성전자가 주력 스마트폰으로 내놓은 갤럭시 S24 시리즈. AI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여러 기능과 전략들이 담겨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선 기능과 함께 가격도 큰 관심이죠.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일제히 올렸습니다. 공시지원금이란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시지원금이 가장 많은 곳은 LG유플러스로 요금제에 따라 15만 5천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SK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25만원에서 48만 9천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KT도 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기준으로 5만 5천원부터 48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을 합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6만 3천 250원에서 57만 5천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시지원금을 확대해도 월요금 25% 선택약정 할인 혜택이 총지출 비용면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으니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KT도 5천원은 5천원에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